네, 오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.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CPI 발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. 저희도 결연한 마음가짐으로 9시 반 CPI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미국 아이비들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난달의 CPI가 워낙 스티키했고 시장의 예상보다는 견고하고 높은 물가 상승이 지속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역시 좀 기대보다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혹자는 두려움을 가지고 조금 보는 것 같고요. 저희 역시도 오늘 CPI 분석에 맞춰서 오늘 특집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방송하신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님 나가시면 하신 말씀 있습니다.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에게 제발 좀 살려주세요.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CPI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전망치는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작에 대한 하락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결과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처럼 CPI 특집으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언제나와 같이 뉴스 5 코너를 부사장님께서 CPI 특집으로 리뷰 한번 준비해 주셨고요. 미국 주요 아이비들이 바라보는 오늘 CPI 발표 예상안에 관해서 좀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시황 코너에서는 오늘 오랜만에 목요일에 정웅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시고요. 월요일에 부장검사님께서 월요일에 휴일이 많다 보니 목요일에 한번 등장하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2부에는 정인석 이사님 바바라노 리서치에서 리서치 관련 정보 좀 나눠줄 예정이고요. 마지막 시간은 항상 동일하게 저희 글로벌 시황 부사장님과 함께 체크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CPI 특집으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일단은 월가의 전망치를 같이 볼 건데요. 한번 바로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도 헤드라인 YY 전년 동기 대비 10월달 전망치가 8.1%입니다. 8.1% 그다음에 MOM으로 치게 되면요. 0.2%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.5% 그다음에 근원 쪽으로 해서 MOM은요. 0.4%로 어쨌거나 지금 헤드라인 CPI는 조금 내려가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전월 대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똑같이 지금 근원 CPI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또 근원 MOM은요. 조금 빠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잘 실제로 기억하시고 한번 아이비드 의견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게요. MOM, MOM. 그래서 월간으로 보게 되면 헤드라인은 0.2% 근원은 0.4%로 보시고 확인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보고요. 그다음에 첫 번째 아이비입니다. 골드만 삭스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인은 MOM이 0.2% 그다음에 근원은 0.4%로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혹시 최파구님 부합하면 주가는 빠집니까? 올라갑니까? 부합하면. 전망치 부합하면 현재 시장의 신비는 추세로 봤을 때는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아 보이죠. 쉽지 않아 보이고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 분위의 사고로 보게 되면 조금 빠져도 장이 그렇게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 아이비입니다. 그다음 아이비는 도이치뱅크인데 도이치뱅크는 오히려 헤드라인 CPI는요. 0.2보다 높게 해서 0.3% 잡고 있고요. 그다음 MOM은 근원은 MOM으로 0.5%로 좀 높게 나온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장이 빠지겠죠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도이치뱅크였습니다.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2표 권체스인데 이들은 똑같이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다만 뭐냐면요. 10월 달에 8.1% 다음 달에는 7.1% 12월 6.4%로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떨어지는 폭이 다음 달 크게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달부터 크게 빠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또 근원 CPI는요. 이번 달 6.5% 다음 달 5.9% 그 다다음 달이 5.5%로 떨어진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유 아이비가 일단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전망치에 거의 부합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도이치뱅크한테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아이비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.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. 다 묶어서 확인해 보는데요. 23개 아이비를 제가 종합해 왔거든요. 보시는 건 똑같이 코어 CPI MOM으로 보통 얘기합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코어 CPI MOM이 저를 대비해서 0.5%면 올라가는 거면 내려가는 겁니까? 전평균치가 뭐였죠? 0.4%였죠. 0.4%가 7군데에서 얘기했고 0.5%는 13군데가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일단은 근원 CPI 기준을 보게 되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부합이 7군데에 떨어진다가 3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결혼자 얘기하면요. 모든 아이비들이 물가는 더 높게 나온다는 게 일단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쨌거나 많이 높아지면 주가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혹시 왜 올라가는지 한번 이유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폭이 뭐냐면요. 다음 페이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. 지금 렌트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적혀있지 않습니까? 렌트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CPI 비중이 한 30%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아까 얘기처럼 어쨌거나 물가 내려오기 쉽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고 저희가 에너지까지 빠지고 중고차까지 빠진 거 다 좋습니다만 이 렌트값이 올라오는 거를 막지 못할 것이다.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일단 이번 달까지는 물가가 조금 더 올라온다고 하는 게 정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서 일단은 뭐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8.3%, 8.5% 나오면 급락인데 조금 높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폭이 8.1% 내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잠시 후에는요. 우리 정우 매니저가 또 자세하게 얘기할 거니까 특집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9시 반에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많은 분들께서 그런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.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. 저도 10년 이상 증시에 참여하면서 요즘 같은 비상시기는 처음 보는 것 같고요. 어제 제가 보여드렸지 않았어요? 한국도 물가를 5.5%인 걸. 맞습니다. 한국 물가를 얘기할 게는 거의 없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만큼 이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사실 10회 발표 매번 할 때마다 저도 진행자석에 앉아서 구독자 보는 거 함께 시장 체크했었는데 매번 패턴이 선물이 오르다가 10회 발표하고 꼬꾸라지는 걸 보다 보니 지금도 시장에서 다들 선물이 오르고 있지만 10회 발표되면 폭락할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제가 그나마 조금 생각하는 부분은 시장이 늘 다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움직인 면이 있다 보니 우리가 모두 다 10회 발표하면 시장 망가지겠거니 생각하는 부분이 또 반전 포인트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또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요. 오늘의 시황맨, 정우선희 매니저님과 함께 10회 분석 이어가겠습니다.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.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호예요.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.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.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.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.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%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